B40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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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407 B404 B405 B407 B407 B406 B409 안녕하세요 U10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U10 TV의 샤워입니다 아 오구오구 오늘 제가 샤이니 민호 선배님을 대신해서 스페셜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스페셜 MC인 만큼 제 기분도 스페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두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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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마이크 진짜라 우리 마이크 잘한다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너무 긴장이 돼요 아 화이팅입니다 진짜 연습 새벽까지 끝까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재견스럽게 생각을 했었고 우리 샤워가 끝까지 잘해가지고 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샤워가 스페셜 diffus 연습한 만큼 있었는데 2MC를 아 그거 제가 제가 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 샤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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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wn läurer 크루 Shame 샤워 이거 특별한 걸로 하 new world 샤워가 2MC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다같이 샤오가 오고 오고 하면 오고 오고 외치고 해서 끝냈습니다 아 샤방에 샤방에 다 해주고 아니 샤방에 샤방에 컨텐츠 선착을 하시고 샤오! 샤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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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오는 너무 샤방에 이제 제가 리허설을 하러 가야 되는데요 오늘 저희 업텐션 위험한 무대랑 저 샤오 MC 하는 거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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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데 제가 준비해볼 때 다시 외쳐볼까요?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두 분은 좀 비어주네요 자 망해자, 황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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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해자 엄청 떨려요 엄청 대박 진짜 연습은 많이 했습니다 긴장될 것 같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스페셜 MC 업텐션의 샤오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1위 후보 스팀이 누군지 알아볼까요? 누군 프레인의 감성 멜로디에 푹 빠지고 올까요? 안녕 안녕 뺏지 빼해 삐 뺏뺏뺏 뜨지 빠지 뜨지 빠지 뽀지 진짜 멋있어요 요즘 하트한 외계 소원인데 어때요? 네 이번 주 1위 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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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쇼쇼쇼 안녕 잘하네 잘하네 완벽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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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 음악중심의 MC 앤 대리 스페셜 MC 업텐션의 샤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리신인 업텐션 샤오와 함께하는 쇼 음악중심 오늘도 채널 어른 렛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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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어머나 뱉지 빼해 삐 뺏뺏뺏 뚜지 빠지 뚜지 빠지 오 셔오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거 요즘 하단 외계송인데 괜찮죠 그래요? 뚜지 빠지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해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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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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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셜 MC 업텐션의 샤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만남인데요 오늘 특별히 샤오로 이행시를 준비하셨다고요? 네 정훈이 형 좀 띄워주실래요? 샤오 샤오 샤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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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오는 너무 샤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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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오구 저 귀엽죠? 샤오 샤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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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해진 사람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건 요즘 핫한 외계송인데 모르세요? 제 참조 별로 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네요 뭐라고요? 어떻게 이게 별로일 수가 있어요? 우리가 잊을 것 같은데 단비고 음악의 중심 쇼박자이신 향즘도 비아쇼쇼쇼 안녕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샤오씨 저는 혈액형이 뭐 같아요? 형! 왜 그래요? 다 봤습니까? 다 봤어요? 그럼 저 어땠어요? 많이 떨렸는데 괜찮았나요? 좋았는데 정말 좋았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아쉬운 부분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다음번에 또? 다음번에 또? 또 하나요? 역시 센스있는 반장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MC분 소감이 어떤가요? 아까도 말했듯이 쇼막 중심 MC라 하면서 하루가 정말 행복했고요 그리고 빅스앤 선배님 그리고 레드벨벳 예리 선배님 그리고 우리 업텐션 형들 흥이 덕분에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우리 형들이랑 같이 MC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같이 다같이 역시 엄청나겠다 마지막 멘트 제가 해봐도 되나요? 네 유텐티비 다음 완도 기대와 쇼쇼쇼쇼 고맙습니다